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재맨을 샨닉션 시간! 고마! 얘들아, 얘들아! 오늘은 DJ 토일렛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대! 아싸! 오늘도 업그레이드 DJ 토일렛으로 혼주를 내줘야겠구만! 무슨 소리! 이제 스키비티 토일렛과 연합군이 합세해서 싸울 수 있다구! 연합군과 스키비티 토일렛의 동맹이라고 해야할까? 여자 스키비티 요원 그리고 스왓 토일렛이 에렉투스 토일렛이까지 마지막으로 마이클 잭슨까지 뭐야, 이게 한 팀이라고? 아직 주인공이 안 나왔다구! 자, 주인공 DJ 토일렛! 자, 한번 붙어보자! 뭐야, DJ 토일렛까지 다 가져가면 나는 뭐하라구! 좋아, 그렇다면 레이저, 솔저, 토일렛으로 모두 소환!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얼짱 스왓 토론 면이 토일렛 나와라! 얼마나 얼짱인지 한번 볼래? 아, 내 눈! 진짜 못생겼다! 못생겼다니! 스키비티 토일렛의 최고 얼짱이라구! 좋아, 그럼 배틀을 시작해볼까? 레이저 뿜어! 레이저 뿜어! 시작부터 아주 쓸어버린다구! 하이브리드 녀석 어디갔어? 여기 있거든! 덤벼보아라! 드시 드시! 레이저 발사! 피하고 내려 꽂기! 저기다 잡아라! 까불지 말라구! 레이저로 계속 꾸겨! 어디 가세요? 좋아! 이제 도망 못 치게! 가둬놓고 레이저로 패버려! 응, 쉴드 있거든! 응, 쉴드 소용 없어! 어허허! 어허허! 당해버렸다! 어허! 디제이 토일렛 꽤 쓸만하구만! 꽤 쓸만하다고? 기다려봐! 초강력 파워로 업그레이드를 해줘봐! 뭐야! 아스트로 클리치잖아! 아스트로 클리치 토일렛의 파워를 디제이 토일렛에게 심을 거라구! 어허! 둘이 합치겠다는 건가? 잘 보라고! 우와! 뭐야 이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뉴 아스트로 DJ 토일렛이다! 우와! 진짜 세게 보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최첨단 기기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우와! 엄청나다! 그렇다면 뉴 아스트로 DJ 토일렛의 파워를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라지 스피커맨 부대! 좋아! 다들 놀라지 말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라지 스피커맨을 삭제시켜버릴 테니까 자 출발! 다들 놀라지 말라고! 간다! 레이저 돌리기! 뭐야? 언제 다 죽은 거야? 봤지? 이게 바로 뉴 아스트로 DJ 토일렛의 파워라구! 어떻게 공격한 거야? 잘 봐라! DJ 음악 공격! 음악 공격은 기본이고 필살기! 레이저까지 돌리기! 어? 헐! 이런 녀석은 처음 본다고! 좋아! 그럼 원래의 DJ 토일렛과 한번 붙어보자고! 이 녀석도 꽤 세거든! 자 그럼 부하들도 불러볼까? 에렉투스! 도렌베이 토일렛! 그리고 마이클 잭슨 토일렛! 스왓 도렌베이까지! 어디 한번 싸워보실까? 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마! 들어와 들어와! 먼저 레이저 구경! 뭐야? 벌써 죽어버린다고? 이게 바로 돌아가는 레이저! 유아스트로 디제이 토일렛이라고! 다른 녀석들은 죽어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응? 곧 너도 죽을 거야! 까불기는! 뭐야? 이렇게 빨리 죽인다고? 흐흐흐! 놀랬니? 이게 바로 유아스트로 디제이 토일렛이다! 안되겠구만! 카메라 헬기 무대를 소환해야겠어! 양 사방에서 날아다니면서 정신을 쏙 빼앗겼다고! 헬리콥터를 여기저기 모든 곳에 다 배치해버리기! 밑에도 배치하기! 뭐야 이녀석! 왜 부셔! 다시 소환! 부셔버리기! 뭐여! 죄송! 좀 더 추가! 카메라 헬기 무대! 나끔한 맛을 보여주라고! 발사! 으흐흐흐! 모두 순삭해버렸쭈! 으흐흐흐흐흐흐 아주 파워가 대단하쭈! 생각보다 너무 쎈데? 그렇다면 이번엔 업그레이드 뚫어뻔 카메라맨과 타카맨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자! 얼! 이제 타이탄으로 덤빈다 이거지? 타이탄 카메라맨 부대 준비 완료! 좋아! 타이탄이 센지 내가 센지 한 번 보여줘봐! 다 같이 총국야! 뭐야? 얘들아! 정신 차려! 단체로 모두 쓰러져버렸다! 타이탄까지 깔끔하게 처리 완료! DJ 토일렛이 타이탄한테 이긴다고? 봤지! 봤지! 그렇다면 나도 아스트로 타이탄 카메라맨 소환! DJ 토일렛 주제에 타이탄을 꺾었단 말이지? 용서하지 않겠다! 자, 스타더 컴온요! 이번엔 DJ 녀석을 혼줄 한 번 내주자고! 라지 카메라맨분의 소환! 딱 기다려!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우, 얄미운 녀석! 아스트로 타카맨! 가서 빨리 혼내주라고! 내가 혼내주마! 이번엔 당해내지 못할걸! 뭐야? 라지 카메라맨이랑 다 죽었잖아! 음악 공격! 으, 으! 에너지가 너무 빨리 닳는데? 그 이유는 공격이 너무 세기 때문이지! 뭐야? 그래도 내가 타이탄인데! DJ에겐 칠 수 없다고! 응, 췄어? 으, 이럴수가! 아스트로 타이탄한테도 이긴다고! 파이탄 한 명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아스트로 타카맨! 그리고 아스트로 타카맨! 그리고 타이탄 티비맨까지! 삼총사로 한번 덤벼보자고! 그리고 티비 스트라이더! 스피커 스트라이더! 카메라 스트라이더까지! 오호홀! 타이탄 삼총사라 이거지? 나도 그럼 아스트로 디스트럭터 추가요! 쿼드톱날 토일렛도 귀엽게 추가! 전혀 안 귀여운데? 그 다음은 레이저 솔져 토일렛! 그리고 퍼피 적어놓은 토일렛까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야? 자 그럼 타이탄 삼총사대! 유아스트로 디제이 토일렛 부대! 고고고! 자 지금부터 간다! 돌아라! 어 뭐야? 타카맨이 바로 죽었잖아! 타이탄은 너무 약해 빠졌다그! 뭔 소리지? 타이탄이야 카나니! 이번에 너의 버릇을 완전히 고쳐주겠어! 니들 버릇을 내가 고쳐줄 것 같은데? 안되겠어!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겠어! 디제이 녀석! 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응 완성! 아우! 기쁘봐라! 쯧! 우와! 드디어! 유아스트로 디제를 잡았다! 뭐야! 유아스트로 타이탄이 두명이니까 진거라구! 피가 조금밖에 안남았네? 이건 겨우 이긴거라구! 겨우 이기더라도 이긴거라구! 그렇다면 다시 한번 대결해보자! 뉴 아스트로 디제이 토일렛 제 소환! 이번에는 뉴 에너자이즈드 탁카멘이다! 카메라 헬기도 소환해주시고! 스트라이더에다가 라지 카메라맨도 소환! 과연 뉴 에너자이즈드 탁카멘은 뉴 아스트로 디제이 토일렛을 이길 수 있을까? 간다! 돌리기! 작은 녀석들은 모두 정리 완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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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세긴 세구만! 하지만! 너 정도 따위에 무너질 내가 아니지! 흐흐흐흐흐흐! 아직 상황판단이 안되나본데? 우흐흐! 에너자이즈드 탁카멘이 좋다고! 오늘 완전 꿀재미라군! 아 뭐야!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재미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콩부터 띠! 앙콩부터 띠! 앙콩부터 띠! 앙콩부터 띠!